그 바다에 몸을 맡기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진답니다. 바람을 타고 파도를 누비는 것으로 그해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곳이 있습니다. 시원하죠? 몸이 밀려나가요. 오늘 진짜 큰 날은 몸이 날아가요. 자, 오흥 바다로 출발합니다. 남도 끝자락 고흥 반도. 일출이 아름답기로 이름난 남열 해도지 해수욕장은 넓고 깨끗한 모래톱 해변에 끊임없이 밀려드는 파도 덕에 전국 서퍼들을 불러모으는 서핑 천국. 높은 파도를 찾아다니는 여름 서퍼들의 서웅지와도 같은 곳이랍니다. 파도 좋은데? 그쪽도 좋아 보이고. 어제보다 많이 작아졌어. 그래도 나한테는 딱 좋지. 이런 게 재밌어. 서핑 강사 수아 씨와 고흥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종록 씨. 파도 소식이 있는 날이면 눈뜨기가 무섭게 이곳 남열리 바다로 달려온답니다. 여름에는 고흥의 파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여름에는 좀 서핑이 파도 있을 때 피곤하더라도 공공서핑을 하고 해가 기니까 퇴근하고 와도 타고. 파이팅. 제 할 일 끝내고 파도에 몸을 싣는 이 순간이 두 사람에게는 최고의 해방. 특히 파도가 높은 고흥 남열리 해변은 이 여름을 보내는 데 최고의 바다죠. 푸른 파도와 한몸이 되어 바다 위를 누비는 이 기분. 만약 하늘 위에 구름을 탄다면 딱 이런 기분일 거랍니다. 항상 초보자들이나 접하지 않은 분들한테 제가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더라고요.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는 기분이에요. 한 번 그 흑암과 행복을 맛보면 좀처럼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바다 서핑. 수십 번 바닷물에 빠지고 넘어져도 또다시 파도에 몸을 맡기는 이유죠. 그냥 약간 위험한 상황에서도 나를 도전하는 느낌? 상황 속에서. 그리고 자유로운 느낌. 아, 이제 몬스.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시골 사는데 도시 친구들이 여기 오잖아요. 어울리고 싶어서. 도시인이들하고 저도 놀고 싶어서. 도시인이들 만나려면 제가 도시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 있으면 도시인이들이 와요. 고흥 청년 종록시가 서핑을 시작하게 된 건 막연히 도시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서였답니다. 그 꿈을 이루듯 파도 타는 도시 처녀 수아 씨 모습에 반해 올가을 두 사람은 백년 가약을 맺기로 했답니다. 네, 얼굴 까만 예비 신부예요. 저희 시어머니가 진짜 혼냈어요. 얼굴, 이제 너네 그만 서핑 타. 얼굴 자꾸 까매진다고. 10월에 결혼하는데, 결혼하는데 너무 둘 다 까맣다고. 서핑의 매력에 푹 빠져 살기는 수아 씨도 마찬가지. 이 남자와 함께라면 평생 서핑을 하며 살 수 있겠다 싶었답니다. 엄청 더운 날인데, 부산에 파도가 있는 날이었어요. 수영복 입은 채로 그냥 차에서 내려서 보도 들고 서핑하러 안 가냐고 그러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난 너가 너무 멋있다. 예쁘다고 안 하고, 멋있다. 그래서 나는 꼭 너랑 계속 잘 서핑하면서 재밌게 즐겁게 살고 싶다.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여름동안 지낼 집. 여름 집이라고요? 네, 여름에만 지내는 집. 그러니까 저희 신혼집이 또 공사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어차피 서핑하러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여름동안 우리 여기서 지내자 해서. 안에 한번 보실래요? 안에 풍경이 눈 뜨면 바로 바다예요. 어, 진짜. 네, 눈 뜨면 바다. 네, 여기 안에 보여요. 오, 좋아요. 두 사람이 예비 신혼 생활을 보내고 있는 곳은 고흥 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작은 카라반. 저 바다를 눈앞에 품고 살 수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최고의 신혼집. 이렇게 딱 보면서 일어나, 파도, 파도, 파도 이러면 그냥 거짓말 할 줄 약속하고 있어요. 어, 파도? 가자. 이렇게 딱 물 한 잔 딱 마시고 바로 파도 타고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빵 같은 거, 커피랑. 하루하루 이 여름이 가는 것이 아쉬울 뿐이라는 두 사람. 바다 앞에 사는 청춘의 특별식은 어떤 걸까요? 오늘 바다 밥상은 고흥의 여름 갯장어 회덮밥. 여기 다 넣어, 다 넣어. 다 넣고. 밥과 고추장 넣고 비비기만 해도 일품 요리가 따로 없습니다. 냄새가 올라와요. 고소한 냄새. 참기름 미리 싹 뿌려놨지. 고흥의 푸른 바다는 눈으로 먹는 또 다른 반찬. 이 맛에 어찌 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음, 너무 맛있다. 음. 맛있어? 응. 이게 최고다니까요. 배고픈 거 꾹꾹 참고 열심히 타다가 이제 나와서 뭐 이렇게 후다닥 비벼서 먹으면 진짜 꿀맛이죠. 음, 너무 맛있어. 파도가 없을 땐 마치 태평양이라도 건너온 듯 한가한 해변의 여유를 만끽해보는데요. 서핑은 기다림의 미학이라는데 파도가 허락해주는 날을 기다리는 것도 서핑의 묘미라면 묘미. 서핑의 묘미. 기상예보를 보니까 파도가 올 것 같아요. 뭐 태풍 같은 게 하나 저 일본 밑에 있어서. 근데 또 그때까지는 기다려야죠. 또 이렇게. 이거 복권이에요. 복권처럼 이렇게 보고 아이씨 없네. 그러고 아 다시 생겼다 하고 또 그거에 두 마리 기다려지고. 항상 이렇게 좀 저희를 애걸복권. 애타게 해야 이게 재밌지 풍족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고흥 바다의 저 푸르름에 반하고 내 옆에 당신에게 반하니 이 여름이 어찌 황홀하지 않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